자 이제 그 다음에 208쪽 인데요 자 네번째는 과세대상 인데 이 과세대상은 제가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 종류만 기억하면 됐었지만은 얘는 아 종류만 기억할 게 아니고 그 내용도 같이 다 보셔야 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나 좀 보죠 자 과세대상 갑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일단 등기는 관계 없구요 등기에 관계 없고 그 다음에 허가도 관계 없다 등기나 허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있는데 어떤 개념이 첫째는 이제 토지에 토지에 토지가 있고 그리고 둘째는 건축물 건축물 셋째는 주택 넷째 선박 다섯번째 항공기 인데 이 다섯가지가 과세대상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 선박이나 항공기는 솔직히 안 봐도 돼요 별거 없다 중요한 건 이 세개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 이 세개만 정확하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토지 왜 세개냐면 저희가 셋 다 부동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는 세가지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매년 뭐가 나오냐면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둘째 건축물은 쉽게 건물분이에요 매년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주택은 매년 주택분이에요 매년 주택분 재산세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세가지가 존재해요 그럼 첫째 토지인데 어떤 토지가 과세 대상이냐 이건데 결론만 얘기하면 모든 토지에요 모든 토지 다 과세 대상 그래서 공시법령에 보면 28종인데 그 28종이 모든 토지에요 그럼 그 토지가 이렇게 뭐 임야가 됐건 그 토지가 농지 같은 전이 됐건 그 토지가 나대지가 됐건 해당 땅이란 땅은 전부 다 무슨분 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돼요 또는 이 건물용 땅 빌딩용 땅도 얘도 마찬가지 얘도 토지분 재산세에요 그 다음에 뭐 공장 건물용 땅 이 땅 뒤에도 토지분 해서 땅은 어떤 땅이든 자 전부 다 토지분 세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조심할게 이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택용 땅 주택도 땅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토지여도 절대 토지분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아요 요거 뺀 요거 뺀 나머지 게 전부 다 토지분 재산세에서 결국은 뭘 제외한 주택용 땅을 제외한 해서 주택용을 제외한 주택용을 제외한 모든 땅에 전부 다 토지분 재산세로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건축물도 마찬가지에요 자 건축물도 어떤 건축물 똑같아 해도 모든 건축물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보통 건축물이 나오는 건 뭐에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거나 뭐 지붕이 있고 뭐 기둥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럼 얘가 일반 건물이어도 건축물 분 재산세 공장 건물도 건물이 지붕이 있으면 다 건물 분 세금으로 매겨요 근데 마찬가지 주택도 주택도 보면 지붕이 있고 벽이거든요 근데 주택은 역시 마찬가지에요 건축물이라 해도 요건 제외해서 모든 건물에서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 제외 그럼 참고로 이건 참고사항인데 저희 세금은요 뭐 취득세가 됐건 지금 하는 재산세가 됐건 또 뭐 종부세가 됐건 양도세가 됐건 이 세금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건물하고 주택은 다 별개로 그래서 옛날에는 건물과 주택이 혼합됐는데 지금은 건물과 주택을 다 별개로 과세 별개로 비과세 다 구분돼요 그래서 별도의 주택의 세금이 생긴 거에요 그래서 주택은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그래서 어떤 주택 모든 주택이에요 그럼 어떻게 과세하냐 이 주택은요 그 주택의 건축물 부분하고 건축물 부분하고 and 부속 토지 부분 부속 토지 부분 합쳐서 해서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에요 한꺼번에 합쳐서 과세에요 이때 이 토지인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 토지의 경계가 자 불분명하면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과세해서 무조건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다면 무조건 바닥 면적이 10배까지 과세 대상이 되고 그럼 대체 모든 주택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이게 두가지에요 이게 일반 주택이 됐건 고급 주택이 됐건 관계없어요 모든 주택 다 돼요 심지어 무엇도 포함한다 별장도 포함해요 별장도 포함해서 과세가 돼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이 위에거하고 밑에거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위에거는 0.1부터 0.4%까지 과세가 되고 밑에거는 그냥 4% 그래서 세율이 다를 뿐이지 일단 모든 주택이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볼게요 교재 자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요 해당 시군구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해요 또 그 과세 대상 판단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자 1번 토지 볼게요 자 동그램 1번 자 토지의 과세 범위인데 땡땡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는 사실상 모든 토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현황보가 원칙에 의해서 그 과세 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해당과 사실상량이 상이하다면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과세가 돼요 다만 그 때 뭐는 제외한다 주택용 땅 빼고요 또 두번째 토지의 구분과세인데 요게 복잡합니다 나중에 볼건데 자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유형에 의해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각각 구분해서 과세를 합니다 한번 내비두고요 자 맨 밑에 두번째 건축물과입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주물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합니다 또 우측에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서 과세하고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까지도 과세합니다 다만 뭐는 제외에요 주택용 건물은 빼고 그래서 건축물 보니까 1번 자 건축물 땡땡 뭐 다 보던거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장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또 지하나 고가의 공장원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등등을 말합니다 또 두번째 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주물인데 1기업번 레저시설 요것만 체크할게요 그래서 수영장 뭐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전망대 그 다음에 오개스탠드 유원지의 오개월학시설 등등이 있구요 ㄴ번 뭐 수조저유조 ㄷ번 도크조선대 ㄹ번 송류관 가스관 ㅁ번 급수배수설비 ㅁ번 에너지공급시설 ㅅ번 기타 등등등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되어집니다 자 세번째 주택 가볼게요 1번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항상 주택은 토지가 포함됩니다 이때 주택의 그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무조건입니다 주택의 바닥면적이 몇 배까지가요? 10배까지가 그 부속 토지로 보게 됩니다 또 두번째 자 2번 조심해요 밑에 2번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어떻게 통합해서 과세를 한다 아까 이쪽에서 항상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과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밑에 기억번이에요 자 주거용과 주거용도를 겸하는 건물 일명 겸용 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A, B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건물은 무슨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은 무슨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의 건물 내에 일부는 상가가 있고 일부는 주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거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같이 혼용되어 있으면 어떻게 세금을 과세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는 걸 보고 저희가 뭘 하냐 저희 법에선 겸용 주택이라고 불러요 겸용 주택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같이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자 저희가 겸용 주택이 두 번 나와요 크게 재산세에 한 번 나오고 나중에 보겠지만 양도세에 한 번 또 나오는데 재산세하고 양도세하고 판단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럼 일단 재산세만 본다면 이런 형태가 여기 둘로 구분돼요 이 자체가 한 동의 건물인지 또는 얘가 한 구의 건물인지 이게 구분돼요 그래서 한 동이라는 것하고 한 구하고 좀 체근해요 근데 한 동이 뭐고 한 구가 뭐냐 이건데 한 동의 개념은요 쉽게 얘기하면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그럼 저희가 주상복합이 뭔지 알죠 주상복합의 특성은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뭐 일단 층고가 높죠 높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호수별로 층별로 주인이 다 달라요 전부 다 구분소유합니다 그렇죠? 민법상 구분소유하는데 그럼 어떤 갑이 하나의 건물에 맨 위에 층에 자기 주택이 있고 1층에 상가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형태를 보고 제가 한 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 어떻게 하기는 주택하고 상가하고 각각 과세예요 각각 주택하고 상가하고 각각 과세 어떻게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상가는 건물분 재산세 각각 구분되어져요 각각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럼 얘가 한 구다 자 한 구는 뭐냐 일반 동네 골목에는 일반 골목에는 상가 주택이에요 동네 골목에는 상가 주택의 개념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의 건물 내에 1층은 슈퍼 2층은 피아노 학원 3,4층은 가정집 이런 거 이런 건데 그럼 이런 형태로 모여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무조건 면적을 가지고 구분해요 뭘 갖고 구분해요 면적 면적 가지고 판단해서 가세요 어떻게 주택의 면적이요 주택의 면적이 무엇보다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크거나 같으면 세법상 전체 다 전체 다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합니다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다 작으면 이때는 안분합니다 안분 안분 어떻게 주택은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로 보아서 과세 각각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주택이 상가보다 크다가 크거나 같아요 이 크거나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이 얼마 50% 이상 이라고 돼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의 50% 이상 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봐요 A번인데 한동입니다 한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B번 한국화입니다 한국 건물이 주거와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100분의 50% 에요 100분의 50% 이상 이면 전체 다 주택으로 본대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과 한국 자 니은 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이는요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을 시도로 구획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 사용되는 부분을 한국의 주택으로 보게 된다 그렇죠 자 항상 부동산 쪽 그럼 다시 한번 토지에서는 모든 토지인데 뭐는 제외하고 주택용 땅 제외 건축벌도 모든 건축벌도 뭐 제외 주택 건물 제외 항상 주택 부분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인데 됐고 대신 주택은 어떻게 토지와 건물 당상 통합에서 과세하고 이때 그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212조 가면 얘는 토지 건물 이거는 나중에 하고 이건 뭐 복잡하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하고 순수 바꾸게요 시간 관계상 이건 지금 못 끝내니까 쭉 넘겨 보십시오 넘겨서 뭐부터 갈 거냐면 납세 의무자부터 갈게요 납세 의무자부터 갈게요 납세 의무자부터 쭉 넘겨 보세요 자 교재 234쪽인데 얘부터 할게요 납세 의무자부터 합니다 납세 의무자부터 원래 토지의 구분 못 해야 되는데 토지의 구분은 제 시간에 못 끝날 것 같고 제 시간에 못 끝날 것 같고 근데 며칠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어떤 부부가 옆에 서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막 뛰어가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근데 부인이 아이고 여기 뛰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저 먼발치에서 트럭이 막 오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트럭이 막 오다가 끼익 하고 섰어요 진짜 진짜 실뻔했어요 그랬더니 트럭 운전소가 창문을 열더니 이 남편한테 막 어휴 세상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욕이라는 욕은 다 나오는 거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욕은 이런 개 세기 뭐 이런 뭐 뭔 세기 해갖고 욕을 엄청나게 해요 그랬더니 이 분이 아이고 미안해요 그랬어요 그래도 이 운전기사가 계속 욕을 해요 막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면서 그래서 차가 갔어요 이제 건너갔어요 이제 건너가서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부인이 그럼 옆에서 남편한테 어휴 괜찮냐고 물어보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죠 남편이 사고 날 뻔했으니까 근데 부인이 남편한테 뭘 묻냐면 그걸 안 묻고 남편한테 저 여보 아까 그 운전기사 아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나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다시 부인이 하는 말이 참 신기하네 그랬더니 남편이 왜 어떻게 운전기사가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서 순간 무슨 얘긴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지금 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혼자 미친놈만 웃었어요 이해 안 되죠 지금 뭔 얘기인지 잘 생각해 봐요 아까 운전기사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개색 뭐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이해 됩니까? 뭔 얘기인지 이게 좀 고차원적인 얘기라서 많은 이해가 요구돼요 이걸 이해하면 합격이고 이걸 이해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자 납세의무자 가죠 이제 234쪽 갑니다 납세의무자로 갈게요 내 세상에 참 무서워요 그렇게 막 위반하면 안 되지만 또 설명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렇게 욕을 막 하면 어우 참 무섭기도 하고 전 더 궁금한 게 제가 글쎄요 제가? 제가 라고는 좀 그렇고 물론 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요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인데 저녁때 이제 토요일날 모임을 갔는데요 첨 보는 분들의 모임 동호회에서 이제 모임 저녁먹자 갔는데 옆에 충무님이 저를 계속 쳐다봐요 계속 그래서 뭐 묻었어요 했더니 아니요 어디서 많이 봤대요 거기서 봐요 했더니 아니 있대요 얘기해 봐요 했더니 제가 지금 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배우는 중개사 선생하고 너무 모습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분이 이름이 뭐였더니 암흑이래요 내가 그 암흑이 맞다 했더니 에이 그래요 농담이라고 농담하지 말라고 그분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게 나라고 한참 옥신각신해서 확인했더니 옆에서 너무 좋아하라고 그러니까 뭐 스타 만난 거 마냥 뭐 사인했더라고 그래서 사인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어떤 분이 또 쳐다봐요 여자분이 그분이 왼쪽으로 오시더니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암흑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명이인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눈치를 채고 중개사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중개업은 하고 있대요 현재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되는 사건인가 바라봤더니 그분이 2010년도에 이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물어보냐 했더니 그땐 안경 썼었는데 지금 안경을 벗으니까 몰라보겠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행동거리는 조심해야지 이거 이제 욕하고 생겼다는 큰일 나겠어요 근데 최근에 그 젊은 친구들 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 뭐 마약을 먹었는데 뭐 대마초? 뭐 제가 그 정도 인기 스타면은 전 그거 안 먹어요 왜 먹어? 가만히 있어도 인기가 올라가는데 아마 그 친구가 인기를 더 끌려고 한 것 같아요 인기가 좀 부족했나? 그거 참 제가 글쎄 그 이건 자랑인데요 저도 그래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어 여기서 볼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꽤 잘나가는 세포 선생이거든요 꽤 잘나가는 꽤 잘나간다고 제가 얘기하면 좀 즉스러운데 어쨌든 잘나갑니다 1등은 아니어도 2등은 할 거예요 원래 1등인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조심하고 마약 같은 것도 안 먹고 대마초도 안 필요한데 자 갑시다 원칙인데요 일단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되는데 그럼 누구냐 원칙은요 매년 이건 똑같아요 6월 1일로 따져서 이날 현재 이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재산 소유자 실제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한번 볼게요 일단 항상 판단은 매년 6월 1일 이날 현재 내가 뭐 땅을 갖고 있건 내가 건물을 갖고 있건 내가 주택을 갖고 있건 관계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6월 1일날 따져보니까 저 부동산 등이 공부상 주인이 갑이에요 또 사실상 그 주인도 갑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 세금은 갑이네요 왜 모든 세금은 등기에 관계없는 무슨 주의 사실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사실상 소유자 갑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또 이럴 수 있어 그럼 이 부동산이 마녀나 자 5월 31일날 매매가 됐어요 갑에서 갑에서 A에게 저 부동산이 매매가 됐대요 매매가 됐다는 것은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다는 거죠 생기고 A는 취득하자마자 등기까지 했어요 등기까지 그러면 6월 1일날 딱 되면 자 공부상 누구게 됩니까 공부상은 넘어갔잖아 누구꺼 A꺼 자 실제로 누구 실제도 매매했어요 누구겁니까 A꺼 그럼 누가 세금을 내게 당연히 그 세금은 A가 냅니다 역시 뭐래요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게 원칙이에요 다만 말해나 이 사실상 소유자가 2명 이상이다 2인 이상 2명 이상 공동 소유했다고 하면 공동 소유하면 이때는 각자의 지분만큼 내요 각자의 지분만큼 내요 다만 그 지분 표시가 없거나 그 지분이 불분명하다면 이때는 그 지분이 균등한 거로 봅니다 지분이 균등 한 거로 보아서 과세하게 되고요 또 사실상 소유자가 그 재산 신탁했다 제가 신탁이 맡긴 거거든요 맡기면 그때는 얘가 안되고 얘가 안해요 맡은 자 수탁자가 냅니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상상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보죠 1번 원칙 사실상 소유자 자 재산세 과세기준이 현재입니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해당하는 자가 낸대요 자 1번 공유재산이에요 땡땡 누가 내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내요 어떤 만큼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다만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거로 보게 돼서 과세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두 번째 자 2번은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견데 2번요 조심할게 분명히 주택이에요 상가 건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 주택이야 그럼 이거지 주택인데 주택인데 건물 주는 갑이고 땅 주는 이렇게 이거에요 이거 주택에 대해서만 상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택이에요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건물과 토지 주인 다 같지 않다면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스토지에서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대요 뭐의 비율로 건물과 토지에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뭐에요 안분해서 안분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나 등록되었대요 보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누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누구요 수탁자가 그래서 항상 신탁되면 누가 내요 수탁자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은 항상 누구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럼 예외 가볼게요 자 예외인데 잘 봐야 됩니다 예외 1번 자 누가 나오냐면 이 친구 공부상 소 유 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럼 대체 언제 얘가 내냐 이때 이때 얘는 소유권에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을 하고요 그 변동된 거에 대해서 대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고 등기도 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소유권 변동되는데 신고와 등기가 둘 다 없는 겁니다 이때는 누가 내요 그래서 그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하지만 말해나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 둘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면 그때는 각자네요 사실상 소유자 각자가 그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다시 둘 다 안되면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내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자 볼게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야 하고 자 보세요 똑같이 5월 31일 날 자 갑이 A에겐 매매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A가 등기를 안 했어요 왜 전에 보니까 등기에다가 하루 만에 지가 세금 다 냈거든 그래서 그 다음날 얘가 등기를 안 해 이제 안 하고 자 그럼 봐요 그럼 공부상 누구 겁니까 공부상 누구 겁니까 안 넘어갔잖아 갚고 자 실제 누구 겁니까 사실상은 A꺼 그럼 세법상 누구한테 당연히 A한테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근데 어제 매매 해갖고 등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6월 1일 날 딱 되면 재산세는 보통 징수에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건데 정작 시청 구청은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시청 구청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누구에게 갑에게 그냥 세금을 곧장 부과해 버려요 갑에게 그냥 곧장 부과합니다 고장 자 이렇게 해서 그 갑이 이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변동했는데 신고 없고 등기 없다 그럼 무조건 갑에게 부과합니다 갑에게 갑이 억울해도 줄 수 없어요 근데 갑이 나는 왜 이때 팔았냐면 6월 1일 날 지가 안 가지면 세금 안 낼 줄 알 거 팔았는데 얘가 등기당에서 내가 세금 내면 나는 판 의미가 없어요 또 법 자체가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 그래서 둔 게 뭐냐면 바로 신고 제도에요 그럼 신고는 누가 하냐 매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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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에요 신고 나 이 땅 팔았습니다 그럼 신고할 때 뭘 갖고 가냐 계약서 사본만 하나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신고하면 돼요 그럼 신고하면 등기는 안 돼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해당 신청은 아 팔았구나 얘한테 소유권 변동된 거 알겠죠 그럼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사실상 소유자에게 결국은 등기가 됐건 신고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내고 둘 다 안 됐다 안 되면 소유권 변동을 모르니까 그럼 누구한테 부과한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곧장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보셔요 예외 첫째 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보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산로 인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얘기는 뭣도 안 했어요 등기도 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신고와 등기도 안 된 겁니다 안 와서 사실상 소유자를 낼 수 없다 그럼 누구 아니에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도 없고 등기도 없다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 자 됐죠 자 두번째 그럼 주된 상속자 이리 올게요 여쭤보니까 자 똑같은 케이스인데 자 주된 상속자입니다 자 마찬가지 상속이 됐어요 부모님이 사망합니다 되는데 상속되었다고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했다 이렇게 그럼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다 내요 다 하지만 얘도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내냐 상속인 각자가 냅니다 상속인 각자가 내게 돼요 그럼 대체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상속집은 제일 큰 자 그럼 상속집은 제일 큰 자 제일 큰 애가 누굽니까 그러면 다를 거예요 형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엄마하고 자식이 되죠 엄마가 1.5 자식이 1대 1대 1로 가요 그래서 엄마가 주된 상속인이고 엄마가 안 계신다 그때가 형 그래서 상속 지분이 큰 자가 두 명 이상이면 누구 나이가 많으신 분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된 상속자는 누구 지분이 큰 자고 큰 자가 두 명 이상이다 누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 돼요 자 보존 자 상속이 게시된 재산으로써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에 수자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가 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주된 상속자의 범위가 있죠 봐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제일 높은 자가 되고 상속 지분이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이다 흔들고 그 중에 연장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자 종중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자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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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인데 좀 기네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상은 사실상은 저 종중 거에요 종중 재산입니다 근데 공부상은 숙대 말로 갑거 갑거 등기부상에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이 갑이 만연한 이 갑이 이거는 껍데기만 내 까지 실제는 종중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때는 종중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종중 거라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명심하죠 그럼 시청구청은 등기부는 갑건데 이 갑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 건지 알고 갑건지 알고 갑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종중 건데 종중 재산이라고 뭘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안 하면 누구한테 부과한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자 볼게요 자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 재산입니다 이로써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대신 신고되면 누가 내요 종중이 냅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면 누가 내고 공부상 소유자 신고되면 누가 내고 종중이 낸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 누가 나와요 매수 계약자 매수자가 아니고 매수 계약자입니다 언제냐 이때 이때 이거는 국가 등과 국가 등과 국가 등과 연부 연부 매매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을 맺고 어떻게 썼다 무상 사용했다 이러면 매수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어오요 국가 자가 붙고 연부 자가 붙고 뭐가 붙어요 무상 자가 붙으면 늘상 누가 내요 매수 계약자입니다 이게 유상이 붙으면 그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반드시 무상해야지 참고로 이게 유상이 되면 이때는 비과세가 돼 비과세 반드시 무상 사용해야 돼 유상이면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무상일 때만 되지 유상은 안 된다 자 보죠 국가나 지방자 단체나 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맺고요 그 사용권을 어떻게 받아요 무상으로 받았대요 무상 그 누굽니까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하네요 자 넘겨볼게요 5번 갑니다 이제 누가 나옵니까 사업 시행자 보자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얘는요 이때 이때 채비지나 채비지 또는 보류지 요거에 대해서만 그 사업 시행자가 아니에요 먼 땅 먼 땅 채비지하고 보류지에 대해서만 사업 시행자에요 절대 여기에 환지가 붙으면 안 돼요 환지 아닙니다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해서 의두가 그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자 볼게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교육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먼 한 번도 정했다 채비지나 보류지입니다 누가 내 사업 시행자입니다 절대 거기에 환지가 끼면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갑니다 자 이제 누가 냅니까 사용자가 사용자가 언제 이때 요거는 소유권의 귀속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그 사용자가 내요 언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용자가 내요 그리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게 언제냐 특히 두 가지에요 첫째는 소유 소유자의 소유자의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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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저 친구가 내고 두번째 현재 소송 중일 때 이때는 무조건 사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아니면 현재 소송 중이면 두 가지에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해요 자 일곱번째 더 갑니다 납세관린의 지정신고 내용 자 이거는 소유자가 잠시 어디 가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도가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린으로 지정해서 신고할 수 있다 또 두번째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린을 신고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린으로 뭘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떤거냐면 자 이게 참 7번이 이런 얘기만 안되는데 그 최근에 그 외국서 딸내미가 왔어요 딸내미가 그죠 맞잖아요 최여사님의 딸내미가 왔어요 얘 지금 어디있어요 무슨 빌딩에 있어요 그죠 이게 누구 소유입니까 최씨 소유야 근데 최씨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5개가 있어요 5개 감옥에 그럼 이거는 지금 재산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관리인을 지정할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세금한다 재산관린 이게 이런 케이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그 관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6가지 1번부터 6번까지는 좀 기억하시고 7번은 뭐 큰 의미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항상 원칙은 누가 냅니까 사실상 소유자고 2명 이상 공동소유가 어떻게 각자의 지분만큼 내고 지분이 불분명하다 균등한 거로 보죠 대신 신탁 때문에 누가 냅이고요 수탁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 신고나 등기 없었다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 되는데 신고도 없고 등기 없다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 다만 신고나 등기 둘 중에 하나가 만나면 상속인 각자가 냅니다 다만 하나 더 상속인 각자가 내면 이건 참고사항인데 항상 연대 납세의무가 있어요 연대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종중거라고 신고 안 했어요 누가 냅니까 공부상 소유자 신고 되면 누가 내고 종중인 내고 그 다음에 국가자가 붙고 연부자가 붙고 무상자부터 누가 내요 매수 계약자 그 다음에 채비집으로 유도권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규속이 분명하지 않다 누가 내고 그냥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납세의무자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가징수는 다음 주에 앞에 토지에 구분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212쪽에 토지에 구분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시간을 좀 한 20분만 연장할게요 왜 연장하는지 알죠 다음 주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비도 많이 오는데 더워야 될 텐데 더워야 이번 주에 물도 안 가는데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